아, 예. 아, 계속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번에 저희가 할 곡은 이 세상의 모든 꼰대들에게 하는 monitored. 꼰대! 노래입니다. 꼰대빡장! 저희가 흠 중에 닥쳐라는 게 있거든요.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. 닥쳐! 음악 처리 조금 서툰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란 다름없지 그들은 나의 맘껏 대단하고 가질해 다 부분을 삼킬 때 모습으로 날 던치네 흐르며 꼬들아는 꽉 막힌 조질들이 시야를 찬 난 알고 자기만을 뽑는데 부러지지 않은 착한 방패 그 이상의 것으로 결실을 노리자 해 그 앞에서 내 의견을 마련해 내는 것은 방해 지금만 벌써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 내는 것은 이미 익숙하지 않아 그 답도 없는 생각은 이미 뿌리긴 하지만 그 변화를 위해서 그냥 멈추 앱을 뱉는 중 하지만 오늘 귀를 막듯이 내 앞길을 막고 어린놈의 새끼들 머리들 막고서 이게 쌈이고 쌈이지 똑하게 먹어 너야 나 동약절 하나 잘 닮으면 돼 컴온 옆집에 있는 잘만 하더라 너 왜 못해? 참아봐 내 말이 틀리지 않다니까 사회란 건 말이야 내 인정 암은 쉬울한 거야 언니 내 말 듣고 왔는데 저기 쓰면 말해봐 아니 그건 니가 잘못한 거잖아 이마 닥쳐! 좁게 한 번 근처하는 놈들 닥쳐! 청춘에 한 입 바라는 놈들 닥쳐! 찌들어 놈들 닥쳐! 어디든 말해봐 제발 놈 닥쳐! 좁게 한 번 근처하는 놈들 닥쳐! 청춘에 한 입 바라는 놈들 닥쳐! 찌들어 놈들 닥쳐! 찌들어 놈들 닥쳐! 어디든 말해봐 제발 놈 닥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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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든 말해봐 제발 놈! 닥쳐! 닥쳐! 좁게 한 번 근처하는 놈들 닥쳐! 닥쳐! 철사에 있는 놈들 닥쳐! 닥쳐! 세상을 맘에 찌들어 놈들 닥쳐! 닥쳐! 어디든 말해봐 제발 놈! 닥쳐! 닥쳐! ick tá! t Favorite gospel. 목 옆집에는 잘만 하더라 너 왜 못해? 참아봐 내 말이 틀리지 않다니까 사회란 건 말이야 냉정하고 치열한 거야 어디 내 말들 또 안 들었으면 말해봐 아니 그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